아니 원래 좀 더 늦게 켜까 하다가 오늘 나은님이랑 야추 하기로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켰어요 간단하게 구독권 그냥 뭐 조금씩 걸고 할까? 여보세요 나은님 저 큰일 났어요 드디어 거울을 봐버리는 거구나 그거는 매일 있는 큰일이야 드디어 사중계를 올라가봤구나 야추네! 아니 이거 스위치 연결했는데 스위치 사운드 자체에서 무슨 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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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른다니까 개잘내는데? 저희 오늘 야추판당... 구독권 5장씩 걸고 하죠 구독권 5장? 네 나쁘지 않은데 하기 전에 오목으로 살짝... 손 좀 펴고 가죠 딱 한판에서 그렇게? 아 뭐잼? 뭐함? 왜 왜요? 아니 진짜... 나 오목 이렇게 흑돌 이렇게 노는 사람 처음 보네? 저 이래래도 곰 먹방 오목 1등 출신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... 아니 고기를 왜 먹는 거야? 고기는 또 왜 막아? 빨리해! 아 여섯 게임인데 진짜 이 악물 구하시네 와... 아니 오목 개 오래 걸리네 이거 한판에 나가 보던가 나가 보던가 아 언제 끝난 이거 한판 아니 뭐 왜요 츠님이 잘 하던가요 신대륙을 개척하겠어 오지 마세요 신대륙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오오 왜요? 신대륙 했다면서 왜 오리니? 고양이 그리워졌어 졌다 신대륙의 힘이다 이게 바로 뭐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큰 그림이 된다고? 아니 아니 코란버스 뭐야 아하하 옛날에도 레츠님이랑 야초할 때 진짜 많이 이겼는데 오늘 충신들 멸망 갑니다 입나은 방 아 저거 이거 근데 어? 개같이 3분의 1 이번 묵법에서 예초가 나올 확률 이렇니깐 내가 이러니깐 내가 동묵을 젤어낸지 바로 도넛 나왔쭈? 아 뭐 그냥 아 진짜 아 그만 뭐만큼 이 들어가자 아니 폭화가 나오건 아니 괜찮아 1 야초 솔직히 맛없다 아니 아 이거 스트레이트라도 뽑아야겠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1 2 3 4 아 아 2, 4, 5 바로 나와주고요 어 뭐야 이렇게 되면 아직 모른다 아니 아니 레트님 와 5가 2개만 나와도 속죄가 된다고? 이렇게 첫 판 25,000원이 날아가나? 나은님 한 번만 야추 눌러주면 안 돼요? 어차피 이기셨는데 저 이거 속죄 못하면 근데 레트님이 이기잖아요 근데 저는 6이 3개 나와야 되고 나은님은 5 2개만 나와도 되잖아요 나 이거 하긴 시청자에 포인트가 달렸기 때문에 어어 와 4개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해봐 첫 판 7점 차이 두 번째 가자 바로 뭐라? 설마? 어잉? 어떻게 20점 넘는 게 하나밖에 없냐 나 지금 기대해 진짜 야 진짜 아 이게 게임이냐고 아 진짜 난 억울해 푹하에 박아주세요 멍 푹하해주세요 멍멍 아 오케이 아 나는 왜 안 또 나는 진짜 개빡치네 그냥 러투님 네 에 에 에 에 나은님 좀 설계 당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은 어? 어? 러투님 맞다 아 이 뭐야 진짜 아 진짜 하지 마 내가 뭐랬다고 아 나우님 진짜 밑장 빼지 마세 진짜 오늘 레전드이긴 하다 오 진짜다 오니! 괜찮아요 저한테도 흐름이라는 게 오겠죠 빨리 골라주세요 아 이거는 안전빵으로 숙제 놓겠습니다 고박이 왜 무서운지 보여줄게 오니! 오 진짜 이만하고 보여주면 뭐지? 잠깐 이 판 뭔가 가능성 있는데? 이기면 얼마라고요 총? 10만원 제발 아 숙제 제발 도나 도나 평신 아 잠깐만 이거 방금 선택 때문에 나 뗄 거 같은데 뭔가 나 이러면 4 4개 나와야 되지 않아요? 제가 근데 5 3개 나면 일단 확정으로 제가 이겼고 드디어 미션 걸렸을 때 초승 이기는 거 미션 걸리자마자 개같이 멸망아? 나 이리 다섯 판이 그렸다고 나는 다섯 판이 한 판 망해놓고 그러시게 말하지마 나는 미칠 뻔했으니까 코렌트의 이미지 떡상 뭐야? 개같이 떡상 아니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갑자기 운 좋아졌어 난 이거에서 야채 안 나면 안 해 저 이거 먹을래요 본인의 키마냥 조그만 크라우스 그 혹시 이번 판 미션금 거신분 듣고 계시면은 지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실 방법이 육 다섯 개가 한 번 뜨고 야채가 한 번 뜨면은 가능함 어차피 숙제됨 개넉넉함 미션금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끝난 게임에 떠주네 레전드 이러면 뭐 야채가 떠도 뭐 제가 아니 이분 왜 미션금 걸리니까 잘 한 번 아우 감사합니다 나은 님이 갑자기 좀 살짝 흐름이 기세가 꺾였는데 아니 나는 근데 미션 걸리니까 갑자기 못 해줬어 한 판만 더 해서 그럼 청산할까요? 아판봉 야채 안 벌인 인나은의 선택 바로 야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나중에 여기만 놓고 지내 근데 야채 저거 쟤 진짜 편에 스트레스 받네 인나은 야채 안 나왔으면 이겼다고 다섯 장짜리 해서 침막 할까요? 제가 지면 스무 장이고 이기면 열 장 네네네네네 계속 줘야 되네 왜 미션이 없어지니까 귀신같이 나 갑자기 못하는 거 같지? 레트님 이겼다고 5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 방에 동기부여 미션 있나요? 없음 말고 1,2,4,5 동기부여 아니? 컷 라라라라라 이게 되네 근데? 확률상 한 번 뜰 때 됐지 와 이게 스스로 떠주네 숙제 확실하면 이겨 축하 떴는데요? 기회가 지금 세 번밖에 안 남았잖아 얘들아 안 뜰 가능성 존나 높아 생각보다 정 세 개 나 6,4개 안 뜰 거 같은데 근데 나 질 거 같은데 그런 게 없었죠? 4,4개 6,4개 떠도 애매한데? 점수가? 일단 세 개는 떴어 끝났는데? 꼬니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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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제 받은 받은 돈 나은님한테 상납하러 가겠습니다 빨리 써주세요 기다려 좀 여러분 다isan 점검 bankruptcy tranquility 알렌지 어머니 главное 59 점점 esome